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불시 근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형사들이 소속된 목포경찰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특별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복무감찰 기간에 사건을 일으켜 가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